여러분 안녕하세요. KFW 채널 김기자입니다. 해외의 결혼식 현장에서 신부가 신랑 대신에 방탄단 슈가를 선택하는 장면이 공개되어 폭발적인 화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최근 해외의 SNS는 라틴 아메리카 국가에서 진행된 아름다운 결혼식 현장 모습을 담은 영상이 공개되었습니다. 그런데 결혼식이 진행된 도중 갑자기 방탄단 슈가의 모습이 등장해서 신랑 신부를 물론 모든 하객들을 놀라게 만들었습니다. 방탄단의 노래와 함께 슈가의 모습이 등장하자 신부가 옆에 서 있는 신랑을 핑계친 제 슈가에게 달려가고 있습니다. 방탄단 슈가 바로 옆에 서는 신부가 마치 신랑과 함께 하는 듯 기쁨을 감추지 못하고 즐거워하고 있습니다. 이날 슈가의 이벤트는 방탄단의 열렬한 팬 신부를 위해서 신랑이 친구들과 함께 특별히 준비를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영상을 접한 전세계 수많은 BTS 팬들이 신랑 신부에게 영원히 행복하기를 바란다는 축하 메시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케이팝 쇼크 채널 김기자였습니다.